요한복음 5장, 원래는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그냥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나 또 나 또 괜찮아요. 그냥 1절부터 9절을 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만 걸어가니라까지만 하자고 자,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유무수 장로님은 강정협의 권사님 때문에 집에 계신가? 새벽에도 안 나오는데 저녁에 언제 못 나올지 모릅니다. 장로님 연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대변에 한 번 기력이 새하기 시작하면 팍 꺾여요. 기력이 팍 꺾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오실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돼. 유무수 장로님 대답을 크게 한 줄로 믿고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김동길 교수님 이번에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분은 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연세 돌아가셨나?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간증할 때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간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분명히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위험할 간증이 준비됐다. 그런데 한 분만 놓고 간증을 하면 너무 재미없을 거니까 그 한 분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들러리 서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잘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 한 분이 누구일지 모르니까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이란 마음으로 간증에 은혜 받으시라. 이렇게 늘 간증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슴에 신앙의 열정이 이게 좀 식어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동과 설레임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아직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생각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저녁에 이렇게 오는 게 하나님 감사하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면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니면 나는 아니라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내가 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속상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룩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내가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쫓아와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이건 나 힘들고 망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지. 머리 위에 새가 날아 댕기는 뭐 어쩌겠어요? 날아 댕기를 하지.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날아 댕기는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둥지를 틀면 털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구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오늘 제가 이걸 구역장님들한테 다 보내주려고 그래요. 보내주면 구역장님 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간증을 아 간증이 아니라 간증 같은 거죠.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교회가 싫어서 이렇게 3년 동안 안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싫은 이야기를 구구절절이 써놓는데 다 맞는 말이더라니까 다 하면 할 말이 없더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는 그 자리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냥 늘 그냥 갈급해요. 그때 뭐 기쁨이 잠시 기쁨과 쾌락 쾌락과 기쁨은 같은 종류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차이가 나지요. 쾌락은 좋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고 기쁨 참된 기쁨 그것은 행복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 시큰하고 부응해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가면 찬송도 실컷 부르고 이러면서 가면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로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요즘 애들은 가로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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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케라고 있어 잘 몰라 그러면 없는가 보다 달란 주점은 있나 하여튼 그 가로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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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그거 나도 해봐가지고 알아요. 많이 해봐가지고 저도 막 간 때가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흐뭇해요. 또 예수님 믿고도 사실 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거기 가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저도 뭐 가족끼리 가거나 이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하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어디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참 만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이래도요 야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뭐 지금 청년들 같으면 1억만 가지고 있어도 1억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집을 청년 주택이나 이런 걸 살라고 해도 그 종잣돈이 그래 있어야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있어야 뭘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그래 그걸 하면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갈수록 좋아지더만요. 집도 뭐 여러 가지 옛날 아파트도 이렇게 있지만은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사는 차들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 산다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부족한 거예요. 더 채우고 싶고 더 갈급한 뭔가가 이렇게 세상은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드는 사람의 체온이 몇 돈인지 아세요? 36.5도라 그래요. 36.5도라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게 정상인데 체온을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지표라고 합니다. 저체온으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저체온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도시만 높여주면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집니다. 5배. 1도시만 높여줘도 1도시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감소한다. 30% 올라가는 건 조금 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그런가 봐요.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데 36.5도라는 우리 체온이 36도로 0.5도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체온이 온갖 질병과 고통에 노출 노인들이 몸이 그렇게 식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과 어떤 그런 것에 노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체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피로감을 손발이 차갑고 막 저리다. 지금 다 그렇죠. 다 들어보면 막 손발이 차고 아주 그냥 이게 저려가지고 아주 덮어도 이렇게 덮은 것 같지 않고 따뜻한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피로를 느낀다.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느낀대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 변비가 잡는다고 합니다. 먹는 양에 비해 또 살이 많이 찌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 있어요. 나이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마음은 우울하고 몸은 나른해지고 무기력적으로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0.5도만 체온을 높여줘도 이런 증상이 싹 회복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체온을 높일 수 있느냐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법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여러분 20대는 운동을 취미로 해요. 취미로 하지만 제가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운동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려면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 근육이 빠지면서 여러가지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온대요. 근육이 빠지면서 연세 드신 분이 잠 안 온다고 많죠. 그게 근육이 빠져서 그랬대요. 근육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운동을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력운동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네. 근육운동이나 하여튼 아셨죠. 그래서 근육이 있고 운동이 있는 제가 우리 선배님 한 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몸도 좋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시더라고 축구도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잘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그 비결을 보니까 이분은 평상시에 운동을 해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앉아있지 않고 다리에 딱 근육에 힘을 주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요. 또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식사할 때 과식 그리고 과음 흡연 이런 거를 삼가라고 조언합니다. 또 식사할 때는 좋은 탄수화물 어리있는 잡곡이나 영양밥 이런 것들을 꼭꼭 씹어먹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강차 구기차 뭐 이런 것도 좋다.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면 온도가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입으려고 혓바닥이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체온이 떨어진대요.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체온을 잘 유지하는 비결이라 그래요. 아셨죠? 자 우리 옆사람과 내 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까 옆사람과 한번 체온을 잘 유지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체온을 잘 체온을 잘 유지합시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그런 여러분 이게 육신도 이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영을 하나님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그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어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예화를 잘 들면요 어떤 것이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가들이나 설교 잘하는 분들은 예화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 예화를 설명하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탁 가슴에 와요. 탁 오 거예요. 오늘 여기도 체온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형님하고 이렇게 가 있는데 형님이 예배 설교를 돌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로 그 예화를 탁 하더라고요. 예화를 듣는데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마페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예요. 그거 듣고 내가 주일날 그 예화를 썼어요. 마페 예화를 썼어요. 그 홍길동이 아니고 누구지? 춘향이와 이몽룡이 이몽룡이가 가슴에 마페가 있으니까 자기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나요. 아 예화가 좋죠.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세상 그 무엇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좀 뭐 이렇게 해도 별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영적인 세계 오늘 우리 몸이 36.5도인데 0.5도만 떨어져도 1도만 떨어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체온이 떨어진 사람은 온갖 영적인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늘 혹시 예배 성경공부 구역모임 기도 등 만사에 의욕이 없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배 들어가는 말씀도 듣는데 가슴이 설레이지 않고 내게 부딪히는 감동이 없고 그저 이거 어떻게 보내냐 하고 이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신앙의 저체온증이 조금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저체온증 혹시 그런 건 없죠? 나를 봐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나를 딱 눈을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저체온증에 피곤하고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깨려고 깨려고 하기는 하되 예전에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상학 집사님이 그저 새벽 촬영도 하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그걸 깨려고 너무 여기를 꼬집해가지고 여기 어디 허벅지를 꼬집어 가요. 멍이 다 들어요. 여기 멍이 다 들어요. 그래가 그냥 주무시라고 내가 꼬집지 말고 그냥 주무시라고 이렇게 그래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정말로 내가 잠이 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깨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체온증이 신앙의 저체온증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든 내가 일어서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서든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교회 와서 엎드리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요 이 내과학에서 보면 요즘 내과학을 내가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꾸 그 나쁜 어떤 그런 이유를 계속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계속 가져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좋은 것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내려고 불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직장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진흙탕에 돼지가 빠지고 양이 빠지면요 돼지는 진흙탕에 빠지면 그냥 그거 드러눕는다. 돼지. 아시죠? 어렸을 때 혹시 안 키워봤어요? 돼지는 그냥 진흙탕이든지 똥이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양은요 다르다고 진흙탕에 빠지면 나오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양이니까 그런 거죠. 돼지니까 그런 거고 돼지니까 그냥 있는 거고 양이니까 양은 본능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이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자리에 그대로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고 할 때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치고 나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양인 거예요.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널부러진 그 자리에서 진흙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가론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둘 다 주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가론 유다는 그냥 포기했어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누워 있어도 좋다는 표시가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전에 없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유대나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향에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 있는 곳으로 가요. 부모님 있는 곳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수도가 그들의 원고향인 거예요. 원고향.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면 항상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이런 명절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목가로 가셔서 38년 된 안전병회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축제에 혼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촌에 살던 제자들이 올라갔으니 얼마나 눈이 희둥그레지고 또 볼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황홀경에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지 않으셨고 그늘진 곳 가난한 곳으로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자를 고치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이거는 베트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로 있는 거 뭐가 또 있노. 하여튼 베스 베트 엘 이러면 하나님의 집 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베데스다 에스다 이거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이 연못은 양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일찍이 느예미아가 성전 재건 시에 제일 먼저 수축했던 그런 문이에요. 양문은 양을 사고 파는 곳이어서 양문이라고 그래요. 왜? 이곳에서 양을 사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죠. 양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로 이양시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은 불이 붙고 나라는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양문이 자꾸 수축돼야 돼요. 안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예배 나와서 기왕 앉아있는 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아우씨 죽겠네 이러고 앉아있어 어차피 앉아있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냥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안 나와야 되고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데 눈치 보고 오든지 어차피 보고 오든지 마음만은 말이에요 마음만은 하나님 은혜주 없어서 하나님 나 은혜주 기왕 기왕 왔는 거 하나님 은혜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속으시면 기왕 앉아있는 거 어차피 앉아있어야 된다면 내가 권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 그대로 앉아있어야 한다면 이걸 언제 지나가나 이러고 있는 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아니 기왕 왔는 거 뭐라도 한번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자로 예배자로 있으면서 있다가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4절에 보면 오늘 베데스다에 전해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하죠 원문에는 없지만 거기에 갈로 쳐서 해놓은 걸 보면 이게 있어야 이해가 되고 설명되니까 이 성경 쓸 때 그때 이렇게 덧붙여 놓은 설명입니다 그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데스다 물이 가끔 부글부글 끓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에 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모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베데스다가 아마 온천물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베데스다 가본 분들은 아시죠 우리 같이 성지술래 가신 분들은 그 베데스다에 물이 없어요 없는가 그래요 지금 물이 말랐는가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온천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온천이 속구치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목욕하다가 그 어려운 병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은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이 움직일 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은혜 입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물이 부글부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러면 다리 아픈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백년 천년 백만 년 천만 년 있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봉사 맹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다면 맹인이 앞도 보이지 않는 게 1등으로 뛰어갈 수 있는 감황성이 있어요 해봐야 피부병 걸렸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황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은혜의 집인데 사실 이게 은혜의 집이 아닌 거예요 이게 경쟁사회인 거예요 경쟁사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만 낫는 곳 이건 아니지 그렇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 뇌졸정이나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드름 난 사람이나 아니면 뭐 피부병이 있거나 별 이렇게 띄거나 걷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1등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를 찾아오셨다는 베데스다는 사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차피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주인공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났을 때 모든 환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경쓰지 않고 내가 1등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하는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정말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만나려고 하지 않고 1등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한테 1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꼴이 우리가 마치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돈 잘 버는 거 우자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돈 돈 돈 돈 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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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예수님을 구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루하루 사는 거지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 모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본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은 어떠냐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어떠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환우들의 모습이 지금 너 모습이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어르석은 모습을 보고 그곳을 떠나가지 않고 이 38년 된 환우를 찾아가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가당기는 한 거예요 지금 38년이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지금 낳으려고 좀 낳아보려고 지금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낳고자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영적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38년 된 환자는 주여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줘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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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놔둬 가만히 지경 쓰지 마요 신앙이 이렇게 할 때는 또 전화도 좀 받고 해야 돼 괜찮아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지 주여 살려주세요 낳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좋은 집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도 모르고 치료하고 싶은 열정도 없는 거예요 이미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죠 영적 저체온증에 걸린 겁니다 지금 당장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기 계신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늘 평상시 드리는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감사하게 영광을 돌리며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타성에 젖었어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평상시 이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환자들은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인 평범한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어느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환자들 지금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예요 그런 말기암 환자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평상시 자기가 하던 그거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한 달 뒤에 돌아가신다 이러는 분들 있는데 이분은 결혼한 지 한 십여 년 이렇게 됐는데 집에 가서 남편 따뜻한 밥 한 번 해주고 아이들하고 따뜻하게 밥 한 번 먹고 싶은 게 소원이래 그게 다 그리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정말로 하고 싶어 하더래요 어떤 분은 또 학교 교원시험 이제 젊은 사람인데 교원시험을 치고 있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죽을 사람인데 다 안 돼요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죽을 것까지 다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시험을 치더래요 합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이라도 한 번 교편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 소원 가지고 있더래요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아닌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 내가 큰 질병 가졌다가 깨끗이 나은 사람처럼 감사를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이 올까 우리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한 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계실 때 베데스타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베데스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예수님 안 계실 때 베데스타는 완전히 불공평하고 불리하고 은혜의 집인데 경쟁이 최고조가 되어 있고 서로 이기려고 목숨 걸고 있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판도가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전병이도 중풍병자도 큰 병도 고침을 받고 여드름 난 사람도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 큰 거나 적은 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됩니다 어떤 큰 병을 낳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적은 병이라도 낳아서 행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타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냥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은 장망성이래 장차 망할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불교에서 말하면 그냥 고생의 바다 고해 고생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델을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한국에 태어났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겨야 되고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태어난 이상은 그런데 그 살아내는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 없이 살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내는 방법은 약육 강식 강한 자만 살아남고 원망과 불평만 있는 그런 정글 같은 사회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몇 명만 내게로 와라 조금 덜 한 번 자르면 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누구나 다 고쳐주셨다고 보금서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마태보금 그 이후에도 많이 나오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일부의 병과 일부의 약한 것을 고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쳤다 그래요 그리고 또 24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수리아에 퍼진지라 하고 사람들이 일부 알른자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알른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간질하는 자나 중간 누구나 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세상 것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맡기게 되면 힘이 납니다 그때부터 용기가 나고 걱정이 되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감사가 되고 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픈 게 있어도 병원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연들 하나 둘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감사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것도 내가 한번 이야기해야 돼 말씀 잘 잘 들어봐요 영상 이것도 지금 지금 한 3, 4년 됐나 모르겠니 4, 5년 됐나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첫째 하고 둘째 해부터 이 영상을 했는가 그래 그런데 지금 땡기는 거에 조금 흐릿하게 그게 고장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치해준 분이 이게 잘하나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아 이게 AS가 좋아야 되는데 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싸게 했어요 싸게 해가지고 싸게 싸게 했더니 AS가 왜냐 이 양반이 싸게 해주니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AS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씩 진짜 어떻게 하면 한 번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 그러니 이제 또 아는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또 여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야기 77만원 제일 싼 게 77만원 두 번째 140만원 좀 좋은 거 하면 180만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77만원짜리 하면 조금 문제될 것 같고 한 140만원짜리 하면 되려나 이랬더니 잘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40만원 차이인데 잘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도 180만원짜리도 한 230만원 되는 건데 그렇게 본인이 자기가 사니까 싸게 사는 거다 설치비는 10만원만 받으시라 이랬더니 그랬대요 그래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있는 대로 쓰자 그래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막 감동이 굉장히 돼가지고 나는 이걸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해야 되겠다 아니면 1년 그냥 쓰고 내년 우리 애 이제 결혼식아 부주 내가 받으면 그걸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 감동되는 사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뭔 이야기를 한번 해주려고 하는가 하면 광고도 할 겸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조금 흐릿해도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까지 흐릿하면 좀 그렇겠죠 사실 교회는 이 뒤에 이거 없어도 예배의 은내 받아야 하는 곳이 교회는 피아노가 없어도 그냥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어디 초대교회에 피아노가 어디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카펠라처럼 그냥 입으로 하는 찬송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합니다 아시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부로 쫙 들어가면요 굉장히 듣기 좋아요 이게 이게 반주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는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받으면 안 된다 특별히 영상으로 오늘 보는 분 중에 좀 영상 볼 때 좀 찬양할 때가 좀 불편하다 싶은 분이 있으면 감동을 좀 받으면 더 낫긴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별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베데스타 교회는 은혜의 집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예수님 괜찮아요 나 좋은 대학교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돈만 좀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돈 벌려는 어떤 그런 기계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다 채워줍니다 분명히 채워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우연히 우연인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섭리예요 섭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주께 가까이 했던 거예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주시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섬김 십자가로 섬김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오직 주님을 바라봐서 냉랭한 우리 가슴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녀의 불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 주는 집사님 김찬영 청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은혜와 건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린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며 동해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합심에서 기도하고 어제 청년들 기도받지 못한 청년을 기도받고 가면 되겠어요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김인자 성도님하고는 요즘도 전날 못해봤는데 언제 퇴원한대요? 아 몰라요? 그래 한 번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질병과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질병이 있으면 왜 질병을 위해 자꾸 기도하는가 하면 불편하고 더 힘들어요 일반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일까지 또 3일 저녁 11조 기도에 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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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문하게 하여 주시고 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여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린자 성도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순도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강력하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수력은 사님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또 여기에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명이 있고 여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하나님 관절과 여러가지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이 우울하기도 합니다 모두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시험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요 결과를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고산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자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건등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나아가는 자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금줄에게 주옵소서 불쌍히에게 주옵소서 불쌍히에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할 모든 성도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와 축복 속에 붙잡아 주시사